네 안녕하세요. 저렇게 차가 논으로 저렇게 꼬라박히게 만든 눈의 위력이 보이는 곳이죠. 이곳은 철원이라는 곳을 냈는데요. 이 철원은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 이 눈 때문에 사실 이번 여기 좀 망했습니다. 영상으로 봐주시고요. 이 철원의 아픈 이름 분당과 유기요로 크게 채택해야 된 비극 도시죠. 이곳의 여행을 제가 다녀왔는데요. 저와 같이 이 여행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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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아니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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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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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